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의 장혁진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 보시면 좀 뭐랄까요? 주제가 좀 자극적이죠. 수학 합격 내신 7.8등급 누구일까? 사실 이제 현장에서 상담을 좀 많이 진행하다 보면 좀 느끼는 것 중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통상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와요. 성적이 이런데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그리고 성적이 이런데 혹시 이것보다 좀 더 높은 대학은 어떻게 안 될까요? 이 성적이 좀 더 높은 대학은 어떻게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도 좀 있고 좀 불가능하지만은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자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상당수의 경우에는 그냥 지원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사례가 좀 있어요. 어떤 학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학교에서 제가 학종으로 준비를 그동안 많이 해서 비교과가 참 좋은 학생인데 우리 애가 제가 봤을 때도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학종으로 준비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학종으로 대학을 꼭 가야 되는데 목표하는 대학을 딱 보니까 애가 좀 비교과는 괜찮은데 내신이 좀 별로였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좀 내신이 낮은 경우가 붙은 경우가 있더라. 혹시 우려놓기 안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제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많이 실망을 하셔가지고 저도 좀 가슴이 아픈 경우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영상 찍었던 것 중에서 혹시 이제 이 내용 기억하시나요? 학생부 종합 어떻게 지원해야 되냐? 라는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제가 아마 그때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신 성적이 지원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그 내신 성적을 어떻게 알 거냐에 대한 문제는 선배들의 입결을 활용해서 우리 학교의 선배들이 내신 몇 등급짜리가 어딜 갔다라는 걸 활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대학이 발표한 입결을 보고 내신 몇 등급짜리가 학종에서 합격 결과를 냈으니까 내신 몇 등급 정도니까 한번 도전해 볼 만하구나 라는 경우도 있고 이 두 가지를 써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떤 대학이냐 어떤 학생이 지원하는 대학에 따라서 좀 다르게 써야 된다라는 말을 했던 걸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애들이 동시에 경쟁을 붙는 보통 상위권 학교가 그렇게 되겠죠 같은 경우에는 합격생들 내신만 보면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 때문에 평균이나 끝선이 너무 낮아서 좀 왜곡 현상이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일반고 학생들은 조심해야 된다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선배들이 입결을 활용하자 이런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의 입결을 활용할 때 좀 조심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 경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018학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건국대 입시 결과를 보면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추천전형이거든요 KO 자기추천전형 순수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이 전형의 합격자 성적을 가만히 보면 제가 좀 낮은 것들만 좀 뽑아왔어요 이것보다 물론 높더라도 사실은 조금 많이 낮은 편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인문계 영어영문학과를 보면 평균이 4.2에요 그리고 최저성적이 6.7이더라고요 이 성적 산출 기준이 뭐냐라고 봤더니 최종 합격자 기준이고요 그리고 인문계는 국수형사, 자연계는 국수형사, 국수형과 전과목 산술 평균이래요 일반적으로 인문계다, 자연계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자기 내신을 계산할 때 그 방법을 그대로 쓴다는 거죠 그랬을 때 성적이 이렇게 나오더라 응용통계학과는 평균이 2.9인데 최저가 6.5더라 1호 교육과는 6.5, 글로벌 비즈니스학과도 6.4 이과는 상황이 더 심하죠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3.4인데 최저가 7.8이더라 전기전자공학과도 7.8, 축산식품생명공학과도 7.6, 스마트ICT 융합공학과도 7.6 이게 다 6점대하고 7점대 애들이 최저성적으로 이 학과에 학종으로 붙었다라는 게 딱 나오죠 그래서 이걸 딱 보니까 난 내신이 5등급인데 이거 평균보다는 낮지만 최저보다 높으니까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해볼 수 있는 애들이 있는 것 같고 해보지 못하는 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선배들 입결이 이거랑 맞아서 자기 학교가 경쟁이 치열한 예를 들어서 턱먹고 사사고다 선배들이 입결이 이래서 자기가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써도 되는 거지만 일반고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평균보다는요 사실 일반고의 학교 컷은 이것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낮은 성적이 이것 때문에 이게 낮아 보이는 외국 현상이 있는 거고 무조건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 예를 들어서 평균과 최저의 편차가 있으면 그 편차만큼 위에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평균이니까 빈도는 좀 다르겠지만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거 아니겠지만 이것보다 위에 성적은 있겠다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일반고 학생들은 보통 이것보다는 위에 다 몰려 있을 것이고 평균 근방과 평균 이후 부분에는 보통 턱먹고 사사고 임과 같은 경우에는 외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건국대 수준이긴 하지만 일부 사사고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 아니니까 과거 애들이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적을 보고 믿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최저 성적에 따른 평균 하락 현상이 보이는 이런 것들은 딱 누가 봐도 이상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일반고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평균이 좀 올라갈 거다 합격성적이 좀 더 올라갈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제가 봤을 땐 영문학과도 2등급대 1 가능성이 높고요 응용통계학과는 그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높고요 대부분 다 2등급대나 1등급대 후반 정도가 일반고 학생들이 들어가는 성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니까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2등급대 중후반이 아예 안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비교과에 따라서 사정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에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조금 기억을 하시고 내가 만약에 자사고 특목고라고 한다면 이 입결을 볼 때 선배들 입결과 비교해서 활용 가치가 어느 정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이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 경희대 입결도 한번 볼 텐데요 얘네들은 그래도 건국대에 비하면 조금 양심적으로 잘 발표를 한 것 같은데 가만히 보시면 여기 빈도가 있잖아요 그죠? 몇 등급대 애들이 붙었다 어디 애들이 많이 몰려있다라는 것 그리고 좀 낮은 애들이 또 있더라 라는 것들 빈도가 다 나와 있어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평균도 좀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경희대 입결을 같이 이 경우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이런 거죠 합격자 성적의 끝선에 회력되지 마라 딱 끝을 보고 이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있으니까 얘네들이 누군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자사고 특목고 영재고 과고 그렇죠 외고 등등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솔직히 얘네들도 붙었다는 게 최초 합격은 아닐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돌다 돌다 보니까 그냥 들어가게 된 거고 내신은 좀 낮지만 정말 비교과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만들 수 있는 비교과보다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끝선에 너무 현혹돼서 이 끝선만 믿고 덤비는 이런 사태는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다수가 몰린 성적대가 의미 있는 지원 가능성이라는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아 다수가 몰려있는 곳 다수가 몰려있는 곳 여기도 몰려있네 다수가 몰려있는 곳 아 이 정도 성적대가 의미 있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파악을 해서 되도록이면 조금 뭐랄까 입결을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는 점 너무 희망, 물론 희망을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수시 6장 원서 쓰는데 그중에 6장을 처음부터 보수적으로 쓰는 건 안정적으로 쓰는 거는 멍청하지시죠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향 지원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입결을 볼 때는 너무 긍정적으로는 보지 마시라라는 점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제가 또 보여드릴 입결이 2028년도 광운대 입시 결과거든요 제가 광운대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솔직히 광운대 레벨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특목고, 자사고 애들이 비중이 조금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아예 안 들어가거나 아예 지원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비중이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고 일반고 학생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은 대학이니까 여기서 발표하는 성적을 가만히 보면요 학생부 등급 때가 이과 같은 경우에는 3등급, 광운대학교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이 전형의 결과를 보면 3등급 때부터 3등급 때 중반, 2등급 때 후반 이렇게 성적이 평균이 분포가 돼 있고요 문과 같은 경우에도 2등급 때 후반부터 3등급 때 중반 정도까지 그리고 몇 개 학과는 국제학부는 4등급까지 떨어졌는데요 내가 봤을 때 좀 심하게 내려간 경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2등급 때 후반에서 3등급 때 중반과 성적이 분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성적이라면은 아 내가 일반고 학생이다 일반고 학생인데 광운대를 쓸 건데 광운대 입결 딱 보니까 이렇더라 근데 내가 내신 3등급 때 초반이더라 해볼 만한 거죠? 진짜로 해볼 만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대학에 따라서 입결을 바라볼 때 조금 다른 자세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과 사실은 입결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입결을 공개를 하더라도 이게 그래서 내가 지금 지원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대해서 또 의구심을 가진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저 같은 사람한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것도 저것도 할 여력이 좀 안 된다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대학에 직접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거예요 대학에 직접 물어보고 내가 지금 그 대학 그 학과를 학종으로 쓸 건데요 내신 성적이 이 정도인데 합격자 성적을 쭉 보면 제가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는 얘기를 한 번 해주면 대학에서 요즘은 친절하게 그런 것에 답변을 좀 많이 해주거든요 그거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제 학격생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합격생들의 내신 성적이 좀 지나치게 낮은 대학들의 결과를 보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누가 뭐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는 학업 역량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종을 쓸 때는 반드시 내 내신 성적이 그 대학 또는 그 학과의 지원이 가능한 수준인가를 맹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원을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올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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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